해줘야겠다. 인정비를 써봅시다. 선우현은 말해줘야겠다.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같은 감고는 hate you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아야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? 다음에 물어보세요. 여기 바빠가지고 일단 너가 EPTI이니까 우리보다 아닌데 공감이 안되는데 여기 잠깐 와봐요. 아 이걸 물어봤자. 만약에 손형이 EPTI이. 출장비 계약 출장비 참고 더 받는 거 알지? 팩셀. 팩셀도 받아왔어. 네가 필요해 아 그러면 이거를 일식을 자주 하면은 나의 터짐은 꼭 그렇지. 꼭 그렇지. 이거 그렇긴 해. 이건 좀 쓰레. 손이 많아. 아 너무 출장비 600만원 받아야 되는데. 오늘의 고민을 물어봅시다. 여기 앉아보세요. 앉아보세요? 아씨 나도 안하고요. 아 죄송한데 손형이 안 맞히고 와 맞지? 진짜 살려주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마추어는 하는 일을 어? 할 때까지 asta 그런데 프로는 하는 일을 뭐지? 나중에 고민을 다 노려라진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노려라진 것 같아. 넌 아마추어는 우리 직업이 그래 다 갑자기 일어나 여기 진짜 이상해